안녕하세요. 꽃블리에요. 이것은 호랑이 발톱 바이소리인데요. 이렇게 순대도 잘 견뎌 주네요. 그리고 이것은 아틀란티스인데요. 엄마 잎은 이렇게 마르고 안에 아기들이 이렇게 막 나고 있어요. 엄마 잎은 다 말랐는데 애기가 짱짱하니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요. 이바이솔도 예쁩니다.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이바이솔은 큰 알붐인데요. 얘도 아주 추워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네요. 이렇게 짱짱하네요. 이바이솔도 보세요. 아주 그냥 이 항아리 한가득 해가지고 굉장히 이쁘죠. 정말 예쁩니다. 여기도 보세요. 이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한 화분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나름 예쁘네요. 예쁘지 않나요? 예쁘지 않나요? 또 얼마나 추위에 잘 견디는지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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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